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위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인 삶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인격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늘 되새기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제가 한때 아직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전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매년 8월달이 되면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참 제 선임 해병이었는데 나이가 비슷하고 나보다 조금 위긴 했지만 참 잘생기고 그야말로 흠잡을 때 없이 지식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또 패기 이러한 것들이 참 반할 정도로 그렇게 장례가 촉망되는 그러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계급을 떠나서 마치 가족처럼 또 형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임 해병이 사무실 당직을 맡았는데 자기 전에 콜을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전화 교환수에게 콜을 부탁을 했어요. 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얘기도 하고 재미나게 또 이제 밤 1시 2시까지 얘기하다가 사무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콜이 아침 한 7시 정도에 콜이 온 거예요. 콜이 오니까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럼 끊어질 건데 이제 그걸 일어나서 봤다가 갑자기 왜 그런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그냥 그 길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참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참 보기에도 그렇게 훌륭한 그런 젊은 청년인데 꿈도 많고 머리도 좋고 총명하고 또 가정도 남부럽지 않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주 모범 청년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로서는 아주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처음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갑자기 떠나니까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 시신을 또 보니까 너무나 잠자는 것처럼 그냥 쩡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하필이면 이러한 잘생기고 또 머리도 좋고 앞으로 한국 우리나라의 일꾼이 될 그 청년을 왜 데려가셨나. 참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어떤 어필이라고 할까요. 충격적인 이러한 충격파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버릇이 생겨서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반드시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천국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동네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은 결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달가운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지만 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심판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장사지는 바템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인정함을 주신다는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냥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믿음이 정말 심판의 그 진노하심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고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에요. 뭘 깨닫습니까? 나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다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선택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사의 모든 범사의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을 위한 경성함과 깨달음과 또한 회개와 진정한 선택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두 분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선택의 비유입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그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었습니다. 들음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순종이 여러분 무슨 순종입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과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와 우루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가난한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때 하란에 도착해서 이제 가난한 땅으로 갈 그 나이가 75세였다. 75세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명령이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뜬금없는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는 그를 본죄로 드리라. 아니 아들을 잡아서 번죄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말도 없어요. 침묵이에요 그냥. 아니 하나님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 아닙니까? 내 후사가 되고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아들을 만약에 번죄로 드리면 아니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일찍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습관이에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죄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복종. 아무 말이 없어. 그리고 아멘 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됐다 이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엄청난 부여와 엄청난 건강과 장수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이 창댁해 되는 약속의 언약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림이 없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오.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역사는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같이 하란을 떠났죠. 그런데 이제 재산들이 많아지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또 그냥 이방 나라에 가니까 그 사례가 워낙 이뻤던 모양이야. 그래서 보니까 그냥 모든 남성들이 그냥 자기 아내 눈독을 들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겁이 번쩍 났잖아요. 성경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요. 애국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속였잖아요. 사실은 자기 이봉 누이야. 이봉 누인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 왕에게까지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자기 아내가 바울의 아내가 됐잖아요. 참 참담한 일 아닙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놀라운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알이. 왜 너는 내게 미리 얘기를 안 했느냐. 네 아내가 아니냐. 빨리 떠나와라. 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재앙이 임했어. 이럴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왜 사랑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종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롯은 창세기 13량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재산들이 많아지고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 땅은 좁은데. 그래서 서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먼저 선택하라. 롯에게 하는 거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눈이 보기에 좋았다. 이겁니다. 참으로 보암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그 조건, 기준이 다른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것도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범죄하게 됐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탐스럽다. 눈에 보기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 육체적인 눈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런데 롯은 외모를 본 겁니다. 물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숲이 있고 기름진 땅이요.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보암직한 겁니다. 탐스러운 땅이에요. 먹음직한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육체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육체의 쾌적함 보다는 내 영혼이 쾌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영혼의 소욕을 갈망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맹렬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가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은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교회도 말이야 교회가 아주 사람도 많고 대형교회고 건물도 화려하고 또 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고 물론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실체가 뭐냐? 실체가 실체는 너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 너는 정말 벌거숭이야. 창피한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내 눈을 좀 뜨게 하라 이거야. 이 라오디가 교회는 소경 같았어요. 사실은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한 것 같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유명인들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이 교회에 많고 포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실체로는 정말 너희는 가련하고 보잘것없고 벌거숭이고 그야말로 불쌍한 자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너는 열정을 회복하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걸 좋아하니 미지근한 것 이건 원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얘기 영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제가 말씀하겠어요.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과 로세의 선택의 차이가 육신의 눈이냐 아니면 영혼의 속사람의 눈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고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풍족함인 것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롯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롯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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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음란하고 동성애가 많고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엄청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믿는 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세상의 모든 흐름과 사조가 너무 타락할 수가 있는 거야.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아를 향하여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피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롯은 지체했다. 천사가 지금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너는 빨리 내 가족들 데리고 가족이라는 게 자기 아내가 있죠? 두 딸이 있어요. 그러면 사위가 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위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만데 불심판 빨리 우리 떠나야 돼. 빨리 떠나야 돼. 그런데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라. 코웃음을 쳤다. 이거야. 그 사위도 잘 얻어야 돼. 사위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천사가 이 롯이 지체하니까 두 딸의 손을 잡고 또 롯의 차와 롯의 손을 잡고 그 두 천사가 그냥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소아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겁니다. 막 나가려 그럴 때 그냥 막 유황뿔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야. 그때 롯의 처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얼마나 참 처참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롯은 결국은 소알에 도착해서 그 소알이란 곳은 작은 곳이라는 곳이에요. 작은 산에 있는 성과 같은 곳이에요.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한 얼마나 악독한 일이 일어났냐 이거야. 두 딸 딸이 아버지를 술취하게 해놓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자손이 없으니까 자손을 만들자 해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이 모합과 암몬 자손 아니에요. 모합과 암몬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합과 암몬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말았다. 이거야. 결국은 자손까지도 이러한 참담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범하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 완전히 제외되버린 거야.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겠냐. 장사 제대로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눈에 보암직한 것 이러한 선택 육신적인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생이 그야말로 비참하게 끝나는 아마도 하나님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은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불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 그가 구원받았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나 그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참 비극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롯은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었고 롯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롯은 천사를 대접하는 게 조금 박대한 거 박대하지는 않았지만 대접은 하긴 했지만 창세기 19장 3절에 보니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주 단촐한 식사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의 사자님이니까 그냥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만큼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이 별로 없다. 이거야. 열정이.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6절에 롯과 대조되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마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아브라함은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 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에요.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장세기 18장 8절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웃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 때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느냐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내가 갇혔을 때 찾아봤느냐 네가 병들었을 내가 병들었을 네가 병 위로 했느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봤느냐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작은 수호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여러분 롯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한 행동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똑같은 천사이지만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복을 받겠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 사람에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천사에게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사람들은 잘되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요 주의종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그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역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너희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겁니다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종이 위대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것이냐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당치 아니하시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데 희생적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큰 복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 별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셨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문앞에 서니까 고넬료가 그냥 땅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이 했다 베드로가 놀라서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말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큰 우대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것을 뭐 잘못 이용하면 안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그 원칙적인 것 결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슬프게 하면 안됩니다 목사님들 슬프게 하거나 목사님들 공개적으로 대적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소자를 말이지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직장 생활 사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을 우리는 영혼을 위한 선택인가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눈에 보기에 직장을 비교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연봉이 얼마냐 연봉 조금이라도 많으면 많은 곳에 간다 거기가 어떤 곳이든지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곳인지 아닌지 별 판단하질 않아 중요하게 그건 둘째야 둘째 첫째는 연봉이 얼마나 높냐 이거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로세의 선택과 똑같은 겁니다 잘못 판단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목교생활 하면서도 조금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되면 주일날 또 일하는 그러한 회사를 선택해서 먹고 사는 게 먼저이다 신앙 다 잊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실족해버리고 많은 그러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이것이 바로 육신을 위한 선택 아닙니까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는 자는 조금 보수가 적어도 이것이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가장 우선순위로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곳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처럼 잘못 선택해서 폐가 망신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그러한 선택이 있어요 선택 제가 독일에서 공부 마치고 간 박사로 간 전공을 해서 간장센터를 세우려고 참 제 은사였던 교수님과 함께 간장센터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믿지 않냐 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제게 참 은혜스러운 분이고 저를 많이 인도하시고 학문적으로 굉장한 은혜를 주신 분이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 야 의사가 뭐 기도를 하냐 환자에게 아니 그 시간 있으면 공부 좀 더 해 인마 논문을 좀 더 봐 뭔 기도를 하고 난리야 그렇게 하니 제 마음에 얼마나 참 그 좀 뭐라고 그럴까 거리낌이 있지 않겠어요 저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서 한 번은 또 그냥 뭐 이 접대부가 있는 그러한 곳에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거 배워야 돼 그래야 의사로서도 너 많은 사람들을 견일 수가 있는 거야 자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많지 않아 탕류에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것이야 제게 계속 훈계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깨끗하게 살라고 하면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가 없어 의사라는 것은 모두 누구나 다 포용해 누구나 하다 어워 있어야 위로 해야 하는 거야 물론 맞는 얘기 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의사로서 명망을 날리고 돈을 많이 벌고자 그러한 욕망이 별로 없었어요 제게 주신 것은 정말 그 환자의 영혼 왜 이 사람이 병 들었을까 그 병에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죄성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직장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고 병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병의 원인에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사망 자체가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러한 의사생활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솔직하게 그래서 마지막 립세션하고 이제 어떤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리셉션을 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는 너는 이제 사람들 오면 이 술을 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술이 누구에게로 몇 잔이 가고 몇 병이 갔는지를 다 기록을 좀 해봐라 그러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참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3일 금식이 끝났을 때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선택하라 너 두 가지의 인생을 놓고 선택하라 그리고 그 길을 간 후에 너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누가 나를 돌봐주고 인맥이 없고 돈도 없고 이러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도 선택입니다 자를 것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숨이 걸린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 제가 인도할 때 주례설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다행히 단순히 마음이 맞고 조건이 좋고 재산도 있고 이러한 것이 기준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위한 선택이 되라 왜냐 결혼은 연합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취미가 같고 서로 어떤 얘기만 얘기가 잘 통해 그런데 내 영혼이 맞질 않아 나중에는 결국은 파산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회개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불신자와 같은 망해를 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님에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결신을 하고 그런 자가 결혼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결혼하면 안 돼요 나중에 큰 오해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저는 일생에 잘 선택한 딱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20대 초반 초중반에 만난 것입니다 그전엔 카톨릭 신자로서 예수님 모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미사도 참여하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 이거 첫 번째 잘 된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그 선택을 한 것 그건 두 번째 잘 된 선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교수님과 같은 멍해를 맺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과 통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이 세 가지의 선택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인치유의 목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목회를 하더라도 전문 그러한 치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집어치우고 목사 되려고 나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의사의 뜻하고 다 집어치우고 성교사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직분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대로 여러분 순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순례자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상관이 없어요 영과 속한 것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직업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성직이 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또한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의 실체를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는 거예요 과거의 로마 군인을 바라보고 그 사도 바울이 썼다면 지금 시대로 비유하면 바로 진리의 탄 띠를 두두는 거 아니면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성경이 기록됐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방탄복이라고 그러죠 방탄복 그 방탄복을 흉배를 입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가서 총탄이 들어와도 심장을 꿰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방탄 전투 아닙니까 무슨 가시와 어떠한 그 뿌리에도 돌뿌리에도 넘어지지 않냐 강간한 그런 전투화를 신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요새는 방탄 방패도 있더라고요 방탄 방패 새로 나온 게 또 구원의 투구입니다 과거에 우리 군대생활 할 때는 철모를 썼어 무거운 철모 그 안에 화이바가 또 있어 그러나 지금은 그냥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섬유질로 만든 촉인데 아주 가벼워요 그 투구가 그거 쓰고 있으면 기관총을 아무리 맞아도 그거 뚫지를 못해 그리고 성령의 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관소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비겁한 원수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뭐 평화를 구걸하면 더 달라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 격언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 검이 있어야 총알이 있어야 소총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함부로 덤비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늘 뭐해야 돼요 대적하는 자세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평화야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무장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깨워 기도하며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무기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늘 평안하고 늘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믄 이 세상은 이제 끝납니다 사람이 강간하면 80입니다 눈 깜짝할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조만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칭찬을 하실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시를 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혹시 범죄한 것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결과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해를 매는 자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내 멍해는 가볍고 쉼이니라 사랑의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멍해 마귀가 주는 멍해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는 깨부셔버려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해를 메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짐을 짊어지고 천성을 향하여 나갈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개명을 실천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시험도 여러분을 범접지 못하고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을 도족질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 한가지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주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 조상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경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어떤 핍박과 거꾸로 뛸을 당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선택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